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거 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사이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힘든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일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일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싫어하는 일들이 3D 업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3D는 영어에서 나온 건데 dirty, 더러운 일, difficult, 어려운 일, dangerous, 아주 위험한 일 그런 세 가지 그러한 일 가만히 보면 그런 직업이 꽤 많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의사 일도 사실은 그 딱 세 가지에 딱 들어가는 것 사실 목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힘들고 또 더 위험하고 더 더러운 일이에요. 왜냐?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 마치 의사가 환자를, 아픈 자를 많이 대하다가 보면 그 병균의 옮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 치료하다가 감염돼서 세상을 떠난 선생님들이 여러분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요새는 그러한 3D에다가 플러스, D 하나가 더 붙어. 그것은 distant. 멀면 안 간대요. 멀면.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3D가 아니라 4D다. 그런 말이 참 유행할 정도로 자기가 편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좀 편하게 하고 싶고 그 일을 쉽게 하고 싶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초점을 두느냐. 여러분 돈 많은 곳에 가고 싶으세요? 그렇지만 일을 빽세게 하는 그러한 곳에 돈은 많이 주는데 일이 너무 힘들다. 요새는 또 그런 추세가 아닌 것 같아. 조금 덜 받더라도 일을 조금 쉽게 할 수 있고 자기 저녁 시간, 자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는 구하는 것이 또 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되 보람이 있는 일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다면 그 일은 보람된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명성을 위하고 어떤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파리밖에 더 됐냐.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꼭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출석하고 이러한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을 게 요한복음 6장 몇 자리입니까?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이러한 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석의관과 바르세인과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얼마나 아이러니칼한 그런 결과가 나왔냐 이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직책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꼭 목사가 돼야 전도사가 돼야 신학교를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바르셋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참 해치란 무덤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 아니냐 말이에요. 너희가 한 영혼을 구하기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을 건너서 영혼을 구해놓으면 그들이 너희들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으면 그랬겠어요. 자기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도 더 악한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도 이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도 거룩하게 하고 11조도 딱 정확하게 해서 그 절을 내서 11조 정확하게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틀림없이 제사드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것은 너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저런 저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능력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도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아니야 그것은 나의 일을 너희가 한 거 아니야.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이고 구제하는 그러한 선한 일에 해당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쇼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나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정말 충성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나중에는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게 하고 성도를 미역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 지도자를 배척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떠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단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암과 같은 존재 후메네오 이러한 이단들을 암과 같은 존재로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이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것이 첫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 이겁니다. 그것부터 출발해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첫 번째 뭐예요?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돼. 믿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처럼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일을 하는 자가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예수 크리스도가 그 마음 속에 왕으로 군림하지 아니하면 통치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자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인간의 정력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속에 가난의 일곱 족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족속을 진멸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정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갈등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었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시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옛사람에 숨어있던 그런 모든 족속들 흑암의 흑암의 권세들을 다 정복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완전히 정복해야 돼요. 진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멸 용서치 말고 진멸 해야 돼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들어가면 모든 생명들은 다 진멸 사람이 생각하기에 난징 대학살 일본군이 중국에 들어가서 조선인 외군들이 임진열한테 우리 조선사람들 코백하고 귀백하고 다 죽여서 수십만 명을 그렇게 해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서 그냥 무차별 어린 생명부터 어른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 신약시대에는 공중에 곤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 피특이는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백날 예수 믿어도 그 뭐냐 그 꼴이야. 변화가 없어요. 맨날 지는 거야. 맨날. 왜냐. 싸우기를 싫어하니까. 정복하기를 싫어하니까. 내 자신을 쳐서 정복해야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내 고집을 꺾어야 내 철학을 버려야 내 철학을 예수 믿으면 사상에 변환이 있어야 예수 믿으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상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상을 가졌던지 어떤 종교를 가졌던지 어떤 이념을 가졌던지 이것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것 정산이 안 되면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성장이 안 돼요. 예수 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있는 거야.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맨날 지는 삶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시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롭게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땅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예요. 가난한 땅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고 있는 것인가. 마음을 정화해야 된다. 마음이 자 여러분 참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여러분 아담이 범죄 했을 때에 첫째 그가 실수했던 건 뭐냐 하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의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 자유의지로 선악관을 따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결정하는 순간에 죄가 임한 겁니다. 따먹어서 그런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이미 마음 속에 결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는 순간에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설사 안 먹었을지라도 이미 범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남자가 얼마나 호르몬이 풍성하게 나오겠어요. 20대 30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성욕이 안 생긴다면 그거 병자예요. 근데 그거 죄입니까 여러분? 그거 죄는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성욕을 마음속으로 품어서 음욕을 품는 거예요. 가늠하는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가늠은 하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미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에는 법조인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만약에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법에는 조촉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안 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이미 그 마음을 먹으면 이미 살이 난 거예요. 여인을 보고 성욕이 일어난 것까지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남자라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러한 성욕이 변질돼서 음욕이 되면 이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음식을 먹는 식욕이 탐식욕이 되면 탐식이 되면 이게 범죄함이 된다니까. 뭐 많이 먹는 거 뭐 나빠. 그러나 탐식도 하나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숙배입니다. 성욕이 변질돼서 음욕이 되니까 간음이 되는 거예요. 식욕이 변질되어 탐식이 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는데 노! 했으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죽을 그냥 운명이야. 그 사람의 운명. 그걸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 나는 그런 행동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할 수 있는 거야. 형제를 노하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음역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범죄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축복받고 건강해지고 잘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겉발림으로 그냥 남에게 어떤 인기 위주로 열심히 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르생인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을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이중적으로 외식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야. 너 나를 믿어야 된다. 불신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호비론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예물을 가지러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형제와 불안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범죄했다. 예를 들자면 한 자매를 보니까 내 마음의 음역이 품은 거야. 어떤 거.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행위를 가늠을 한 거야. 마음속으로.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매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마음으로 가늠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런데 또 문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일을 버렸어. 그리고 상처를 줬어.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오케이. 끝이에요.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제가 속건제.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그 죄를 번제로 드리는 거야. 불태우는 죄사야. 속건제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로 손해를 끼쳤어. 상처를 줬어. 마음으로 상처를 줬든 몸으로 상처를 줬든 금전적으로 손해를 주었든 그러한 손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속건제. 속건제는 그게 뭡니까? 배상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백을 내가 손해를 줬으면 120%를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사하여 주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더만 맨날 반복하잖아요.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이 그건 싹 빼고 하나님께만 사해달라고 그런다. 얼마나 아이러니카라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고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와 사람. 그것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주거나 특지 지도자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후욕하는 거. 예를 들면 시무이가 다윗을 얼마나 저주해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사울의 친척이지만 저주를 했잖아. 말이야. 자식 압살롬에게 그렇게 당한 너. 그 벌을 네가 받는 거야. 사울왕을 네가 그렇게 패해. 사울왕을 왜 패해 시켰어요. 다윗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죄값을 네 아들이 반 너를 한 거에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잖아. 너 형편이 그거 뭐냐. 이 지루한 자여. 저주받을 자여. 이렇게 공개적으로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당한 것이죠. 자세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서 결국은 처형을 당했죠. 나중에.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번제도 있고 속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다 제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성전을.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성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순례다로 그 시대를 가서 성전을 한번 구경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가까이 갈 때 어떤 것이 생각날까요? 첫째는 피비린나가 나는 거예요. 아주 악취가 나는 겁니다. 피비린나. 살벌하지요.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면 뭐가 들립니까? 짐승들의 멱따는 소리 고함 소리 그냥 난리가 나지 그냥 그리고 그냥 좀 더 가까이 들어가면 가죽을 벗기고 그냥 내장을 후벅하고 말이야 도끼로 난도질에서 막 자르고 말이야 이 푸주권도 그런 푸주권이 어디 있어요? 지옥을 방불케한다. 그리고 피가 온 사막에 피가 터져요. 그 피를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성전에 들어가면 그냥 피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단에도 딱 피를 바르고 모든 성물에다 피를 바르는 거 아니에요.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휘장을 보세요. 얼마나 피로 물들어 점철되어 있는 것인가. 아마 구토하고 기절할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 보세요. 지성소에 그 속재소에 그 피가 말이야 짐승의 희생제물의 피가 흥건할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매번 뿌렸으니 그렇게 거룩한 곳이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말해요. 유대인들을 혐오했잖아. 저놈들 말이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그 편집을 했어. 성전에서 막 피비린내 나오고 막 짐승을 막 죽이고 그냥 막 난도질하고 막 내장 집어내고 불태우고 이런 거 보고 까맣아지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야만족들이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중세 때부터 그 이후로 말이에요.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존 웨슬러 일어나고 미국에 건너와서 조나란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찰스 피니 우리나라에 또한 웨일즈의 부흥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1907년도의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재현된 어떤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재하십니까 다 꼬꾸라지고 통해하고 자복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기절하고 토하고 부들부들 떨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마귀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모든 인간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고함 소리가 나고 회개 소리가 통곡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몸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산 제사로 되어지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자신의 실체를 보고 여러분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다들 기둥을 북들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울며 살려달라고 말이야. 그게 바로 현장이라니까. 성령의 현장. 그게 바로 성전의 현장이라 이거야. 짐승들의 울부짖음 다 죽어가는 소리 피비댓 나는 소리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간의 지옥의 형벌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제사 사단의 미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유대인들이 받았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성전의 제사 그리고 지성수의 들에게까지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절하게 몸을 찢으면서 피를 다 쏟았잖아요. 다.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몸은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그 보혈이 이 땅에 남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은혜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를 죄사드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내 삶 속에 내 자신을 난도질 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고 내 자신을 찢어 넘기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와 성화의 단계는 무시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다 처참하게 죽음을 겨우고 다 숨겨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찢었잖아요. 손양환 목사님은 총살 당하러 가기 전에도 다 음식 나눠주고 마치 죽을 살 때 손을 합장하고 있으니까 공산군이 손 합장 손이 보기 싫어서 거기다 총을 쏴버리니까 나중에 시신을 염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마만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피가 튀기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무시로 성량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매일매일 공중에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겨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일곱 족속 마귀의 족속들 이러한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시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거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느니라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살게 영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피는 생명의 음료라 드링크라 드링크 그걸 먹어야 우리의 피가 깨끗해진다 니까요 우리의 피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피가 된다 이거예요 이 백신 주사를 놓는 것이 뭐예요 그 피가 피 속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독감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항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면 마귀를 이긴다 니까요 세상을 이긴다 니까요 내 옛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사역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보금을 전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암을 받지 않고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 해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의 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누구든지 교회로 들어오는 자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술에 취한 자는 술을 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요 그야말로 게임이나 무슨 도박 중독이나 마약에 빠진 자들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다 끊어지는 성령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을 해방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악습에서 자육해 될 것입니다 마귀의 일에서 자육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내 안에 있는 예수 크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펼쳐지며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신하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간합니다